다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평가받죠. PK 지역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한 위원장이 어제 그래서 부산과 경남으로 향했는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지난 부산을 왔었을 때 1992라고 입은, 쓰여있는 티셔츠를 입은 적이 있는데요. 1992년 하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종석입니다. 그 해 고졸 신인으로서 처음 롯데에 입단해서 17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완봉 두 건 포함해서 롯데를 92년에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염종석은 부상으로 1992년과 같은 해를 다시 맞이하지 못하고 은퇴했습니다. 제가 정치, 신인이고 처음 나왔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염종석과 같은 부산의 승리를 이루고자 합니다. 저는 염종석처럼 올 한 해 소진하고 끝나도 불만 없습니다. 네, 또 야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부산하면 롯데 자이언츠 야구 얘긴데, 염종석 얘기까지 끄집어냈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 공식 선거 이후에 비수도권 유세 현장으로 처음으로 부산, 경남을 찾았는데, 현 현장이 첫 번째로 찾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부산과 경남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지만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민주당 계열 거물 정치인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민주당이 영남 일부를 탈환하려는 야당의 교두보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최근 조사를 반영하게 되면 총 10석 중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곳이 3곳, 그리고 경합 지역이 한 6곳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장재원 의원이 3선을 한 부산 사상에서도 현재 배재정 민주당 후보가 김대식, 국민의힘 후보와 팽팽히 맞서면서 또 소폭 앞서는 모습도 여러 번 보였기 때문에요. 이 같은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영 대변인, 일단은 추억의 이름 염종석 선수 다시 한 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공약도 얘기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가덕도 신공항, 이런 부산 지역 공약도 얘기했는데 염종석을 좀 끄집어낸 이유, 뭘까요? 저는 되게 적절한 표현을 잘 썼다고 들었던 게 부산이 별명이 구도지 않습니까? 야구에 대한 열광이 굉장히 큰데 그 지역에 가장 인기 있는 아니면 또 관심 많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단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얻었고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염종석 선수를 언급한 것은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비슷한 게 많은 게 같은 73년생이고 둘 다 안경이 트레이드마크죠. 거기다가 염종석 선수는 92년도 롯데가 우승했을 당시에 진짜 말 그대로 영혼을 갈아넣었다는 표현을 쓸 만큼 혼신을 다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일정을 보면 거의 초인적인 일정입니다. 휴식 일정 전혀 없이 편의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강행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대선을 이겼지만 여전히 예전, 과거에 많은 총선거 패배로 인한 효율증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인재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스피커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치 에이스 투수 마냥 온몸을 던져서 끝까지 완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종석 선수 얼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준비된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이종원 실장님, 일단 저기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저는 염종석처럼 모산에 소진하고 끝나도 불만이 없다. 이런 얘기가 했는데 좀 의미심장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었습니까? 참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염종석 선수를 너무 혹사시켰거든요. 당시에 204인인가요? 매 경기마다 투입하고 한국 시리즈도 이기긴 했지만 한국 시리즈 거의 계속 등판했어요. 매일같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혹사를 해서 어깨가 도저히 못 버티고 선수 생활을 그대로 마감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지요. 단지 그 이야기를 왜 꺼냈냐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바래서가 아닙니다. 대권 노르면 뭘 한다. 이런 식의 비난을 비판이나 비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일부 진영에서는 대권을 끊고 있는 한동훈을 윤 대통령이 가만히 안 놔둘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구도를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아요. 나는 그 다음은 언제나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한국 시리즈에 매번 등판해도 좋다. 이기기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소진돼도 좋다. 상징적인 어떤 이야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정당도 그거는 야구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입니다. 장윤미 부위원장님, 조국 대표가 이 한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화면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흉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투리를 못해서. 부산 민심 흉흉하니 한동훈이 자이언트 팬 참칭. 참칭이라는 게 스스로 좀 띄운다 이런 뜻이죠. 칵셀이 마. 이렇게 얘기를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걸 좀 어떻게 두셨습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각 지역 가서 하는 말이 그렇게 진정성 있어 보이진 않아요. 부산 가면 내가 뭐 자이언트 팬이다 이러고. 대구 가면 뭐 거의 여기가 뭐 부임지였다 이러고. 청주 가도 또 내가 어린 시절 어느 지역 아마 모든 지역이 다 연고가 있을 겁니다. 이 기준으로 하면요. 그리고 부산 어려워서 찾았다고 하지만 뭔가 지금 부울경과 관련해서 근본을 못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두 사람이 말씨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는 아마 승패를 가누는 건 아니긴 하지만 지고 있는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강자와 약자 구도가 있죠. 거대 양당의 비대위원장이니까요. 그리고 뭔가 극단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 조국 대표가 더 극단적인 건 당신의 27개나 되는 비밀번호다. 휴대전화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는 거예요. 휴대전화 수사받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범죄자 집단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 자백하는 거냐. 김건희 여사와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되받아치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이런 민심 위반과 관련해서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구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조국 대표를 더 이상 거론 안 하는 게 정치 그리고 유세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국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 발언을 내서 화두에 올랐는데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대법에서 실형 확정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치인 조국은? 뭐 과목 가야죠. 방법이 없죠. 과목 가야 되고 이제 실형 인연이 그대로 유지될지 일부 파괴가 되어서 감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동안 재판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푸시압하고 스커트하고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더 이상 그 점에서 저희가 사법부를 쥐락폐락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국법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김인영 대변인, 실형 받으면 과목 가서 이런저런 일 하겠다고 해서 웃으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글쎄요. 가볍게 나눌 대화할까요? 어떨까요? 저는 보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우리나라 서울대에서 가장, 서울대 형법 교수로서 명성을 높였었는데 그런 분이 저런 형법 처벌에 대해서 저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랐습니다. 감옥에 있는 분들 중에서 억울하지 않는 분이 없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도 알 것 같고요. 조국 장관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비법률적 명예 회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을 해야 될 상황이지 저렇게 가볍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처벌받는 거라는 점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윤주 위원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무거운 얘기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소법 리스크 글쎄요. 저는 가볍게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요. 좀 담담하게 본인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소회를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도하게 비판받고 있다라는 측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조국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금 대법원 재판 중임에도 그럼에도 국민들께서 조국 혁신당에게 어느 정도의 지지세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집권 여당이 지금 이 현상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여당은 계속해서 좀 읍소 전략을 내세워서 지지를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 상황이 좀 심당치 않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위치한 주소에 따라서 많이 계실 것 같고 제가 위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복구한 지지세를 죽기입니다.